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의 의원 강민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대학생들 3,600명을 대표한 소송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대표들입니다 헌법에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의해서 받은 수업권의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교에서 소송을 건 학생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의 결과 이미 많은 학생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소송을 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인 특히 공적 교육기관인 국립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행사하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반교육적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 특히 공적 교육기관인 국립대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던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소속 전국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제4기 공동의장 성승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다연입니다 오늘 등록금 반환 소송 진행 경과 및 취하 강요 사례 발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소속 학생 단체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국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공동의장이신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님께서 등록금 반환 소송 진행 경과 및 취하 강요 사례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록금 반환 소송 진행 경과 및 취하 강요 사례 발제를 맡은 전국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4기 공동의장이자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임지혜입니다 지난 7월 초 전국의 46개 대학 3362명의 학생이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등록금 반환 소송은 국립대, 사립대 두 개의 사건이 별도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일로 지금까지 11개의 학교의 학생분들께서 취하를 학교 본부 차원에서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생분들의 소속 학교나 신상에 드러나는 정보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최대한 관련 정보는 삭제한 후 피해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도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학교 차원의 실무진을 꾸려야 한다며 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 지급 과정에서 소송 참여 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유형이며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소송 참여 학생들을 소송 결과 이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단이 전달되었다며 취하를 요구하였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럽을 앞둔 학생에게는 의미 없는 등록금 감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 교수 혹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전화, 문자를 통해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소수,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교수, 학생 간의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소송 대리인들도 2학기 등록금 감면을 하는 것은 1학기에 부실한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사실상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학과의 등록금은 4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 학기 교정 구경은 기말 시험 때밖에 하지 못했고 학생이 겨우 어르고 달래 10%, 40만 원을 돌려주면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가 우습고 화하납니다 부디 소송이 잘 이루어져서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많은 대학생분들의 피 같은 돈을 돌려받기 바랍니다 상반기 대학과 교육부 그 누구도 등록금 반환 논의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3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의 행보는 피해 권리 구제 방안으로서 최후의 수단이었던 학생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무시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그리고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에서는 전국 대학의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 중단과 교육부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그리고 학생 교육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소속 학생들의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박선아 운영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소속 운영위원 박선아입니다 지난 8월 가천대학교 경북 대학교를 비로산 대학들은 조직적으로 등록금 반환 소송 대응팀을 만들어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을 색출하고 탄압해 왔으며 불이익을 가하려 했습니다 특정 학교는 교직원들과 학과 교수들을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고 취하하지 않을 경우 특별 장학금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술대학생들은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과 특성상 교내와 교외에 문화예술계 현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로 대학들에 의해서 가해진 압박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학생을 색출하고 압박을 가한 상황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가해진 압박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등록금 반환 소송에 관련하여 학교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가하려고 한 것은 비대칭적인 권력을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탄압하여 불이익을 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된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우리는 탄핵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예술대학생, 청년예설가인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도 안 되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학생은 교내의 일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대학들은 교육기관의 정의와 염치를 잃고 학생들에게 가한 학생의 기본권 침해의 폭력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며 당장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하다 르기한 대표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대표 류기한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본부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소송 취하를 결정하게 되었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한 학생들도 학교본부와 교수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의 치졸함과 뻔뻔함에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을 법정으로 몰아넣은 대학과 교육부가 부끄럽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소송은 낯설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국선언, 학교와의 협상, 기자회견, 도뱅진 등 수많은 방식들을 통해 대학생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소송에 나선 것 자체가 교육부와 대학본부의 무능과 이들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빠른 학교본부의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대학의 열악한 수업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3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1학기 내내 민기적됨에 책임을 회피해왔고 그 결과 대학생들은 1학기 내내 말도 안 되는 수업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나선 대학생들을 협박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환경 문제는 반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소송을 막아내는 데는 너무나 재빠른 학교본부의 태도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 환경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부끄럽습니다 대학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방치한 것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학생들이 소송으로 몰아간 것 모두가 교육부가 대학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였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무능과 대학본부의 치졸함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대학본부 역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문의 전당이라 말하고 싶다면 이런 초치졸한 소송 취하 강요 행위를 멈추고 소송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합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의 이런 치졸한 행태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 세 분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 중단을 요구합니다 법정으로 학생을 몰아넣은 대학들이 이젠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전국 46개 대학 3,362명의 학생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장을 접수한 이후 학생들은 소송 취하 강요 사태를 마주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직접 원고 명단을 추적해 학교 전화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물론 전공 교수와 직접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취하하라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재학생들은 소송의 원고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취하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도 취하하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학기 우울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학생도 있으며 심지어 특정 계열 소수학과의 학생들은 교수와의 위계관계 속에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며 소송 취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본부들의 강요 불공정한 처서로 인해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은 8월 19일 기준 110명이 넘었고 18명의 학생들이 피해 사례를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2020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들도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은 1학기에 부실한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사실상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피해 구제를 호소하며 수천 명의 학생이 법적 대응을 진행했던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입학금 반환소송의 사례에서 학생이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 해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교육기관인 대학은 오히려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학생들의 용기에 대학과 교육부는 응답하라 이번 여름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소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기업이며 소송을 통해 학교 측의 잘못을 인지시키고 정당한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지난 6개월 동안 대학가에 있던 문제를 외면했던 전국 300여개 대학에 있습니다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여름에 접어들어서야 대학들이 10% 내외의 등록금 반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이 가능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내몬 것입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라면 전국의 대학 본부들은 소송 취하 강요 행위를 멈추고 책임감 있게 소송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반환 소송 피고 대학들은 취하 강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취하 강요 사태의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하나, 반환 소송 참여 학생들을 즉각 보호하라 네, 감사합니다 반환 소송 피고 대학들의 취하 강요 중단과 교육부의 의무 이행, 반환 소송 학생 보호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 중단 요구 대학생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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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